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 최고의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배장은 씨가 오는 26일에서 30일까지 있을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새롭게 발매한 배장은 씨의 새 앨범 라스트 미니스에 대한 소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배장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새 앨범 라스트 미니스를 녹음하는 과정 중에 촬영한 것입니다. 저희 영문 이름이 JB인데 JB에겐 네 번째 앨범이기에 JB4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알토 색스포은 그렉 아우스피입니다. 그렉과는 두 번째 앨범 작업인데 그가 블루노트로 나와서 직접 만든 재즈 랩을 이너서클 뮤직과 사인하는 이유로는 이것이 첫 번째로 내놓는 새로운 레코딩이 되는 셈입니다. 이 앨범은 곧 이너서클 뮤직을 통해 한국 외의 지역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저스틴 브레이 드럼에는 아담 테이저아 이 두 명의 캐네디안 리듬 섹션은 2008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밴프 인터내셔말 재즈 워크숍에서 만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재능이 있는 뮤지션들이죠. 항상 새 앨범을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함께한 녹음 작업도 즐거웠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녹음한 새 앨범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기존 앨범에 담겼던 저의 오리지널 곡 중에 새롭게 녹음한 곡이 있습니다. After He Has Gone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편곡을 하고 녹음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느낌을 얻고 싶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한국 전래동요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한국 동요 두꺼비 그리고 익히 아실만한 재즈 스탠다드와 플래시 콧트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했습니다. 라프마니노프의 프레이리드인 시션마이너 그리고 콜포터의 재즈 스탠다드 곡인 I Love You 그리고 저의 새로운 오리지널 곡 프로포즈 Last Minute Last Minute 앨범은 스튜디오 라이브 장면을 DVD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CD, DVD로 제작이 되었죠. 국내에선 흔치 않은 작업인데 기꺼이 촬영과 편집에 응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의 새 앨범 속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 2, 3, 1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